여러가지 장치 음료들 있다고 보여줘야겠지? 응 그리고 야, 어후 전자막도 천국의 맛 천국의 맛이라고? 맛있어? 물에 조즙밥은 타이거 뿐이다 좀 맵지? 엄마 물 섞었는데도 좀 매운 거 없다 그 소라 먹어봐봐 소라 난 소라 안 넣었지? 어? 넣었어 나 소라 좋아 안 치러해 먹어보지도 안 넣었잖아 먹어봐 엄청 쫀득쫀득한 거 맛있어 절대처럼 생기지 않네? 응 잘라서 그래 응 이것도 조개 친 거야 근데 이건 뭐야? 그냥 사리야 먹어도 되는 거지? 응 엄마 내가 조개 친저래 맛있지? 엄마 언니 맛있 되잖아 엄마 국기 안에 조개가 있는 거야? 아니 그 소라 넣었어 소라 어디 있는데? 꼭 있네 먹어봐 이거 다 안 먹으면 돼 한번 먹어봐 도전 도전 응 너 한번 씹어봐 씹지도 않고 응 엄청 맛있어 씹을수록 맛있어 야 엄마 엄마 조개가 야 맛있는 거야 배치방 정님이야 나 어? 손님은 이런 거 안 먹어 정님이가 뭐야? 어? 손님은 이런 거 안 먹어 손님? 응? 손님? 손님? 형님은 이거 안 먹어 형님은 이거 안 먹어 형님은 이거 안 먹어 형님은 이거 안 먹어 형님은 먹는 거야 애기네 애 응 어? 어? 국수랑 같이 먹어 엄마도 이제 먹어야겠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너가 우 우 저 roads 대화가 되나? 나도 갖고 싶다. 근데 무슨 선물이야? 나는 슈크림이든 자가감이야. 나도 갖고 싶다. 혜리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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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진짜. 저거 사자 그렸어요. 저거 사자 그렸어요. 뭐라고? 저거 사자 그렸다고요. 감이 잘라서. 사자 그렸대. 사자 그렸다고. 어흥 사자. 아. 그린 그리고 있었는데. 유턴이 그냥 아플라고 있었어. 넌 계속 밥 먹어. 나는 유턴 기다리고 있었어. 언니랑 혜리언니랑. 왜 기다리고 있었대. 유터도 기다리고 있었어. 언제까지 기다려. 유사야. 밥 잘 먹고 건강이 있으면 만나러 갈게. 만나러 갈게. 아플리언니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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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도시계에 아이스크림 엄마가 사놓은 거 있어. 그게 꺼내. 아니야 아니야. 링도시에. 술도 있어. 내가 계속 타는데. 아니야. 아플리언니랑. 다음에. 눈썰매장 가서. 우리 가. 우리 다음에. 눈썰매장 가서. 아니야. 아 비눗방울이랑 해서. 공원 내일 가자고. 아니다. 아 가자. 피자사는 쪽 했잖아. 응. 그리고 엄마가. 이따가 전화해가지고. 피자 시켜. 아니다. 넌 지금 배 아프잖아. 시켜. 알았어. 시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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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.